그래서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. 자, 우리 아이는 상의력을 위해서 손 대주지 말아주세요 하는 건 알고 있는데, 알고 있는데 그냥 안 그리는 것하고 못 그리는데 아예 접근을 못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. 접근하는 방법은 알려주셔야 돼요. 길을 모를 때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예요. 적어도 내비게이션을 키면 길이 틀릴 위험은 없겠죠.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길을 안내해주시는 역할 정도 해주셔야 되고